연금 수령 날짜가 지났는데 찾아가지 않은 연금 저축액이 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현재 연금 저축 계좌 수가 672만 8천 개, 적립금은 총 121조 8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. 금감원은 이 중 연금 수령 개시일이 된 72만 3천 개 계좌 15조 6천억 원 가운데 3분의 1에 가까운 28만 2천 개, 4조 원어치의 연금을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특히 82.5%는 가입자가 연금 수령 개시일이 됐는데도 이를 알지 못했거나 연락두절, 수령의사 불표명 등의 이유로 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